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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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오늘 너무 잘생겼어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심태우 화이팅 심태우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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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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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여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구는. туда 먹으면 안돼. 나중에 부챙는데. 담아놓으면 하게 돼요. 그런 거 드겠나. 단어도 먹자. 단어도 먹자. 맛있나 그 때 안먹으면. 이쪽이요 cognitive.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아 대처도 너무 좋네. 대체는 안 후에. 아 완벽해. 대처도 안 넣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하이팅. 교육이 이분입니다. 국물을 해. 만두하고 또 뭔가 있어요. 이야 오로지 만두네. 까매기가 있는데. 예기는. 오로지 만두. 우리 국민의힘도 오로지 민생인데. 똑같애. 엑소 우리 존경하는 강수구민 여러분 남부시장의 상인 여러분들과 찾아오신 고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서 발전을 위한 구청장 꼭 김태우 뽑아주십사고 부탁드리려고 찾아뵈습니다 강서는 민주당 구청장 16년 동안 계속 밀어줬지만 낙후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김태우가 1년 남짓 구청장 하면서 모아타운 유치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고도 제한 합리적인 완화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장은 정치인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심부름꾼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한번 김태우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 뽑아줬는데 이번에는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서의 주의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강서의 주인은 바로 강서 주민 여러분들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강서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표로 심판에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번씩 바꿔봐야 정신 차리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권당 대표도 김태우가 구청장 되면 고도제한 재건축 재개발 팍팍 밀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려면 서울시장 그리고 집권당하고 손발이 척척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김태우를 꼭 뽑아주십사고 당부드립니다 사전투표 안하신 분들은 꼭 투표장에 가셔서 기어 2번 김태우 집권당의 힘있는 여당 후보 김태우를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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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로 높아졌다는 것은 강서의 발전을 위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서가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강서가 서울의 가장 잘 사는 구청 잘 사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김태우 집권 여당의 힘있는 노벌을 공격 Catalonia 이케 김 씨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많이 있지만 영업에 너무 불편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살아있는 강수급인 여러분들의 그 주권자의식을 투표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방 김태호입니다.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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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강수급인 여러분 그리고 남부시장 상인 여러분 속전속결 수건 해결사 캠프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강서구청장 1년여 근무하면서 바로 이곳 화곡동 오래된 주택과 빌라 이걸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실적을 냈습니다. 바로 이곳 화곡 4동 화곡 2동 화곡 8동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로 사업을 따왔습니다. 5,580세대 이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로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곡동 일대에 모화주택이 무려 4개가 됩니다. 강서구에 9개 있는데 그중에 화곡동에 모화주택 4개이고요. 강서구에 모화주택 수가 전국 1위입니다. 여러분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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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16년 동안 민주당이 민주당 구청장이 방치했던 오래된 구축 빌라와 주택들 김태호가 오자마자 취임 6개월 만에 큰 사업을 따 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강서구청장 본선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기호위원 김태호를 구청장으로 뽑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오랜 빌라 오래된 주택 모두 새 아파트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권 여당의 힘있는 후보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당대표께서 직접 제 말을 보증하러 왔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보증 본 적 있나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보증하는 김태호의 슬로건 화곡동 마곡되고 빌라가 아파져 됩니다 여러분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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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항 한번 질려보겠습니다. 제가 빌라를 하면 아파트로 세 번 봐봐겠습니다. 빌라를 아파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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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를